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.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. 오늘 밤 불안증을 치료하는 희망 항우울제 없이 항우울제 antidepressant 하시겠습니다.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. 오늘 밤 불안증을 치료하는 희망 항우울제 없이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. 오늘 밤 불안증을 치료하는 희망 항우울제 없이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. 오늘 밤 불안증을 치료하는 희망 항우울제 없이 오늘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는 모모를 조사합니다. 즉 모모를 조사한 것입니다. 오늘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는 모모를 조사합니다. 오늘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는 모모를 조사합니다. 명산대 약물의 효과를 명산대 약물의 효과를 명산대 약물의 효과를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요. 그리고 앰 탐슨이 설명해 드리는데 결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앰 탐슨이 설명해 드리는데 결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앰 탐슨이 설명해 드리는데 결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것이 올가 케네스트라로가 대처하는 방법입니다. 불안장애를 불안장애 이것이 올가 케네스트라로가 대처하는 방법입니다. 불안장애를 이것이 올가 케네스트라로가 대처하는 방법입니다. 불안장애를 마음챙김을 연습하는 것인데 불안과 자기 회의가 엄습할 때 합니다. 마음챙김을 연습하는 것인데 불안과 자기 회의가 엄습할 때 합니다. 마음챙김을 연습하는 것인데 불안과 자기 회의가 엄습할 때 합니다.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요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This is how Olga Canestraro deals with her anxiety disorder. Practicing mindfulness when fear and self-doubt threaten.